현대자동차 공장 이제 곧 현대자동차 공장에 도착합니다 모두 내릴 준비하세요 받으시죠? 모두 내렸나봐 여기가 현대자동차 공장? 안녕? 난 너희들을 안내해줄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블루야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 너, 너, 너 그거 네 거냐? 그래 왜 웃어? 안 웃었는데 방금 웃었잖아 따라와 이제부터 현대자동차의 세계로 안내할 테니까 여긴 어디야, 블루? 이건 철광석이야 이곳은 철을 만드는 제철소거든 내려가 볼까? 우와, 굉장해 꼭 화살에서 분출되는 용암 같아 용암이 아니라 쇳물이라고 나도 알아, 쇳물 그래, 맞아 이렇게 철광석을 녹여서 얻은 쇳물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주 튼튼한 강철이 되는데 아루크 강철로 자동차를 만들어 어? 저건 뭐지? 어? 고철 같은데 버리는 건가? 아니 이곳에선 고철도 소중한 자원이야 고철을 모아서 전기로를 녹이면 새로운 철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철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럼 이렇게 만든 강철들이 어떻게 자동차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어 와, 신기해 꼭 달고나 뽑기 같아 자동차는 크게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첫 단계인 프레스 과정에선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을 팡팡 찍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들은 로봇들이 4,800번이나 용접을 해서 하나의 차체로 만들어져 완성된 차체는 보장 과정을 통해서 예쁜 칼라우스를 입대되고 여기에 엔진과 브레이크 등 2만 5천 가지 부품을 조립하면 짜잔! 멋진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우와 이거 타봐도 되는 거야? 아직은 안 돼 여러 가지 안전공사를 통과해야만 붐붐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우와 많다 셀 수도 없겠어 우와 정말 생물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대박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했었다고 하던데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가 됐을까? 그건 바로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야 현대자동차는 1974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인 포니를 시작으로 1986년 처음으로 엑셀을 미국에 수출했고 1991년에는 자동차의 신장인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 2010년에는 타워 엔진이 3년 연속 10대 최고 엔진에 선정되는 등 엔진부터 완성차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놀랍지? 대단해 정말 다 재밌는 건 이제부터니까 우와 여기는 어디야? 엄청 넓다 여긴 현대자동차의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이야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행시험장이지 우와 야호! 야야, 시끄럽거든 이곳은 충돌 시험장이야 잠시 후 정면 충돌 테스트를 할 테니까 놀라지마 우와, 충돌 테스트? 어? 아, 진정해 저건 더미라는 로봇이야 로봇 로, 로봇? 맞아 새로 개발한 자동차는 이곳에서 백 번이 넘는 여러 가지 충돌 시험을 거치는데 더미는 탑승자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용 로봇이야 덥다 아, 추워 어? 여긴... 여긴 파워트레인 센터라고 해 자동차의 신장인 엔진과 같이 중요한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다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야 멋지다! 디자이너들인가 봐 현진은 그림에 관심이 많지? 어 하나의 자동차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 3만 장이 넘는 드로잉 작업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아? 이처럼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현대자동차는 세계의 180여 개국에 6천 개가 넘는 판매망을 가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와, 차가 바뀌었어! 이건 현대자동차의 꿈을 담은 미래형 콘셉트카야 미래? 응, 지구의 미래를 위해 배출가스가 얻고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설계를 통해 미래의 환경을 지켜주는 거지 또한 현대자동차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월드컵은 물론 각종 스포츠 경기를 후원함으로써 항상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지원하고 있지 그렇구나 봉사활동에 관심 있어? 어, 지금은 지역 봉사 위주로 활동하는데 앞으로 대학생이 되면 꼭 글로벌 청년봉사단에 지원해보고 싶어 우와, 너 좀 멋지다 나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야 아깐 웃어서 미안해 근데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아, 그거 좀 유치했지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아 오늘 즐거웠어 나도 나도 이제 곧 현대자동차 공장에 도착합니다 모두 내릴 준비하세요 아, 꿈이었구나 음, 겨우 친해졌는데 가자 또 혼자 남겠어 늦었다니까 아, 저, 저, 잠깐 아, 저, 아, 아 고마워, 현대자동차 feeling 안 좋아 그래 감사합니다.